이 자리에 위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국민 집권 이서진씨가 트램에서는 국민 앵커로 안방극장을 찾아갑니다. 왼쪽부터 몸을 살짝 틀어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. 그 중에서 수년간 언론인 신뢰도 1위를 수성해온 대한민국의 국민 앵커도 강우현 가족관계 떠난 여행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죠. 네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요. 예능부터 영화까지 모든 영역을 섭렵하고 안방에서는 사극부터 로맨스까지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활약을 보여주시는 이서진씨 우리 가운데 바라보시고 조금 더 카리스마 있는 모습 부탁드립니다. 아우 보조개 때문에 뭔가 로맨스 장르가 아닐까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됩니다. 하드벌드 추척 스릴러입니다. 우리 이서진씨 모습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네 이서진씨 잠시 무대 아래에서 기다려주시고요. 항상 고동국으로 변실합니다. 안녕하십니까 선생님.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까? 네 고맙습니다. 현장 수사의 남다리 촉을 가진 왕견의 베테라 경사로 국민 앵커도 강우현의 사건을 파헤치면서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고 하죠. 오른쪽 끝까지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. 네 자 그리고 무대 가운데 살짝 아래쪽을 바라봐 주시겠습니까? 네 드라마 라이브 갑동이 영화 탐정 시리즈 반드시 잡낸다 등 다양한 작품에서 경찰과 형사연기를 선보였다. 송동일씨 이번 트램에서도 어떤 모습을 선보일지도 기대가 됩니다. 네 어우 멋집니다 선배님. 네 고맙습니다.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. 네 우리 송동일씨였고요. 다음으로는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. 이번 시는 트램의 스탭 프로파일러 윤서연경을 맡았습니다. 자 무대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. 그 중 서울경찰청 범죄인동분섬팀 소속으로 강우현 앵커에게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에 투입되면서 베테랑 형사 고동국 역을 맡은 성동일씨와 공조수사를 펼칠 예정이라고 하죠. 네 오른쪽 끝까지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? 네 다채로운 매력으로 작품 만화 맡은 캐릭터를 계속 있게 표현해내며 안방과 스크린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이마영씨가 트램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? 네 무대 가운데 중앙 아래쪽 살짝 바라봐 주시고요. 네 우리 이마영씨의 또 새로운 모습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. 와 남다른기다 이런거 있지? 오 좋습니다. 왕이 된 남자들께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시는데요. 윤경호씨 네 무대 왼쪽부터 네 살짝 몸을 틀어서 바라봐 주시고요. 네 자 매 작품마다 시선을 나타나는 존재감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는 윤경호씨는요. 트램에서 산장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정체불명의 남자 마스터 윤을 만났습니다. 네 그러면 오른쪽으로 살짝 몸을 틀어서 바라봐 주시고요. 네 자 강우현에게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인 산장카페의 주인으로 트램에서 벌어진 잔혹한 사냥관도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? 네 무대 중앙 좀 바라봐 주시고요. 네 가운데 아래쪽도 살짝 바라봐 주시고 손도 좀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네 작품마다 정말 쓰인 스틸에 시선을 감탈하는 우리 윤경호씨 화려하게 기대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지금 살짝 부담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. 네 고맙습니다. 아래컨 강우현과 베테랑 형사 고동곡으로 변신해서 어떤 덫에 물리게 될지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까? 네 모을 살짝 틀어서요. 두 분 모두 예능 드라마 영화 할 거 없이 모든 장르에서 큰 사랑을 받고 또 동보적인 활약을 보내주신 두 분이기에 너무나 기대가 큽니다. 자 가운데 시선 함께 공개해 주시고요. 네 아 정말 파이팅 던치네. 이 촬영 현장이 너무 좀 화려한 활력이 넘쳤을 것 같아요. 네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겠습니까? 자 오씨의 장르물도 함께 연기하시는 것도 처음이래요. 네 극장은 선배님들이신데도 그래서 이 두 분의 케미가 더욱더 궁금합니다. 네 두 분 잠시 기다려주시고요. 나머지 배우 두 분 또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. 우리 위마영씨 윤경호씨 다시 한번 무대 위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. 자 손잡고 계단 줄기 아 그렇죠. 아 확실히 뭔가를 아십니다. 우리 선배님께서. 네 우리 임한배우님 가운데 서주시고요. 자 배우분들의 단체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. 왼쪽부터 몸을 살짝 틀어서 바라봐 주시고요. 네 드라마틱 씬에만 트래블을 이끌어갈 멋진 배우 내문입니다. 오는 2월 9일 장르물래 배우가 오씨에닉 영화 제작진과 콜라보레이션한 새로운 프로젝트의 첫 타자 하드벌드 추적 스릴러. 네 무대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. 네 가운데 살짝 아래쪽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. 우리 트램 과연 어떤 모습일지 기대됩니다. 자 이어서 오른쪽 끝까지 시선처리 부탁드리고요. 안방극쟁을 뒤흔들 내문의 단체 사진.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. 이 내문이 그려갈 트램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트램의 성공을 위해 우리 성덕을 선배님의 파이팅처럼 파이팅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? 네 좋습니다.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. 조금 밀착해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자 하드벌드 추적 스릴러 트램 화이팅! 2월 9일 첫 방송 예정입니다.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. 자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. 자 다시 한번 하드벌드 추적 스릴러입니다. 트램 화이팅!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자 이어서 오른쪽 마지막으로 바라봐 주시고요. 다시 한번 외칩니다. 자 트램! 화이팅! 화이팅! 만세 한번만 할까요? 아 네 선배님. 아 제가 자주 가고 있었습니다. 아 만세하지 말라고. 트램! 만세! 트램! 만세! 아 좋습니다. 아 우리 선배님의 파이팅이라면 뭐 2월 9일 아 이미 온 것 같습니다. 자 내몬 포도타임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자 다음 순서로는 공동 인터뷰인데요. 무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다시 한번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까지 모시고 공동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.